우리 집 집사는 안 배웠지 밍? 네 배웠어요 아 아 부부양이 없는 도련님 도련님 부럽고 보니 그럼 배워줄까? 응 그러자 그럼 하나 배워보자 그러면 오늘은 개구리를 일단 두 개 배워야 돼 왜냐면은 우리 집 집사는 한 번 더 해야 돼 저희 안 했으니까요 송 선생님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는 우리 집 집사는 한 번 그놈을 더 배우고 그것이 우련님을 놓고 보니 그놈을 하나를 배워보자 없어요 그래야 쓴다 그래야 쓴다 우리 집 집사는 등금나무 그거는 좀 일러줘 일러드려 우리 집 집사는 등금나무가 있는데 한 쌍이 몇 대네요? 그 놈도 이름이 그냥 그 남자인 것 같아 그 남자가 아가씨 줄리아고 따왔대요 그 능금 이름은 원앙금 그 능금 이름이 원앙금이에요 원앙금 한 쌍이 원앙금 그 능금 중 이름은 원앙금이라 아가씨 줄리아고 가져왔어 아가씨만 줘야 돼? 저 홀리아가씨랑 여기예요 신혼부 아가씨 신혼부 아가씨 신혼부 아가씨 홀리아가씨 아가씨만 줘요? 우리 집이 힘든데요 이거 이거? 아저씨도 준대요? 아저씨도 줘 아저씨 아저씨도 줘 고음이 힘들어 고음이 안 돼 그렇지 우리 집 바로 빡 질러보려니까 그 전에 워밍업을 해놔야 돼 목을 풀어서 뒷산이라도 어떻게 우리 집이 이렇게 뒷산에 저 멀리 있나봐 사과랑은 바로 있지 않고 쪼까 저 거리가 있어요 우리 집 뒷산 능금 나무 이렇게 하니까 막 질러야 돼 이렇게 핏대 쓰고 그러니까 우리 집 뒷산부터 배우자 우리 집 뒷산 능금 나무 시작 우리 집 뒷산 능금 나무 그러니까 뭔가 우리 집 뒷산 가야 돼 우리 집 뒷산 그러니까 우리 집 우리 집 뒷산 집이 두 박자여 우리는 각 한 박 우리 집 뒷산 집이 두 박자하고 다 한 박자 시작 시작 우리 집 뒷산 우리 집 뒷산 능금 나무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능금 한 쌍 열렸난디 시작 능금 한 쌍 열렸난디 그 능금 이름은 원한 금이라 그 능금 이름은 원한 금이라 그 능금 이름은 원한 금이라 원한 금이라 우리 집 뒷산 능금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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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능금 이름은 원앙금이라 그 능금 이름은 원앙금이라 아가씨 줄냐고 가져왔소 아가씨 줄냐고 가져왔소 우리 집 뒷산 등금 나무 우리 집 뒷산 등금 나무 능금 한 쌍이 열렸난디 능금 한 쌍이 열렸난디 그 능금 이름은 원앙금이라 그 능금 이름은 원앙금이라 아가씨 줄냐고 가져왔소 아가씨 줄냐고 가져왔소 같이 한번 불러볼까? 우리 손 선생님은 그런 정도는 쉽게 배우실걸? 껌이에요 껌 껌이지? 우리 무고양님도 그거는 쉽지 좀 그러지 않어? 아 그러나 아프지? 오랜만에 하니까 간질간질하고 내면 끓고 그래도 해야지 시작 우리 집 뒷산 등금 나무 등금 한 쌍이 열렸난디 그 능금 이름은 원앙금이라 아가씨 줄냐고 가져왔소 그러지? 그러고 이제 한번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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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저걸 호차가 절로 나 저걸 호차가 절로 나 부용차 객에 모란화 부용차 객에 모란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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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탐화풍적 비촉을 호 탐화풍적 비촉을 호 탐화풍적 비촉을 호 탐화풍적 비촉을 호 소상풍적 칠뱅지 소상풍 동정 칠뱅지 일세계가 보아도 좋을 호 로구나 일세계가 보아도 좋을 호 로구나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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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째 빡! 고용 자격의 모란화 담화 봉접 희족을 호 담화 봉접 희족을 호 소상 봉접 희족은 칠백리 소상 봉접 희족은 칠백리 일세계를 보아도 좋을 거로구나 둥둥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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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람 후련짐을 업고 보니 후련짐을 업고 보니 조글 아니 조글 아니 조글 곧 작아절로 나아 조글 곧 작아절로 나아 부영차 계약의 모란화 부영차 계약의 모란화 아마 봉지 비족을 호 아마 봉지 비족을 호 소상은 동쪽 칠 백니 소상은 동쪽 칠 백니 소상은 동쪽 칠 백니 소상은 아니 소상응 시작 소상은 남은 동정실백리 일생을 보아도 좋을 호로구나 일생을 보아도 좋을 호로구나 둥 둥 둥 둥 둥 둥 둥 호호 둥 둥 내 사랑 호호 둥 둥 내 사랑 우려운 짐을 업고 보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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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을 호차가 절로 나 속을 호차가 절로 나 속을 호차가 절로 나 속을 안 가 탐하 봉저 비족을 호 탐하 봉저 비족을 호 소상 동정실백리 소상 동정실백리 일생을 보아도 좋을 호로구나 일생을 보아도 좋을 호로구나 일생을 보아도 좋을 호로구나 고흡 동정실백 섹실백 오오 두 둥 둥 내 사랑 아 너 어디에 건가 나 어 너 어디에 건가 어 흑공 어기야 어 흑공 어기야 시작 뚱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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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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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둥둥 내 사랑 어허 둥둥 내 사랑 같이 두려운 짐을 시작 두려운 짐을 업고 보니 졸호 자가 절로 나고 용차 개개모란 화 하마 봉적이 졸호 소상 봉적어 칠뱅이 일생을 보고 가도 졸호로구나 둥둥 둥둥 어허 둥둥 내 사랑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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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쫓게 쉬었다가 남성 여성으로 갈라서 한번 해볼란께 아허 어허 아허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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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